자 진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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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하면 그거 하세요 그리고 서위로는 올라오지 마세요 저희끼리 쏘게 되니까 자 그러면 22분 공공초 시작합니다 탈락하면 구경 하세요 자 마지막 참가자 안내 갑니다 3초 2초 1초 어흫 아흐씨 2 2 2 에이스야 야 야 개짜래 이 사람 개짜래 잡았다 이겼다 승리 어흫 어흫 자 2라운드 갑시다 자 갑니다 5 4 아 고 어흫 한 명 그렇지 로드옥은 내려가면 안 돼 잘하는 사람부터 잡자 어흫 오우씨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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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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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우리 사람한테 방이래 잡았다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다 어흐씨 아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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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ết 총마다 버텨 아흫 아 안 잡 Well 어흫 아 한번 vulnerabilities 허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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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아씨 제대로 못 맞췄어 허흡 오케이 끝 아아 힘들다 와 개잘해 저 로도그 적을 이용해야돼 아까 해보니까 하나 티비 적을 이용하면 좋아 어 닫다 오 살았다 나이스 이것도 산거죠 반동의 제후 자 빠르게 현장중개하러 갑시다 아 잘다보시네 오 구미호 두명 과연 마지막 어 2대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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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냈죠 2대1 자 2대1 상황 아 아 아 자 구미호님 뒤돌아보세요 졌죠 마지막은 학살이지 파라 버전? 파라 버전은 어떻게 해야겠다는거야 좀 멀었네 로드호그가 꿀잼이었어 어쨌든 깜짝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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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 그냥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